조합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6일 정오를 넘어섰습니다 어제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기념식을 올렸는데요 1차 세계대전은 대한민국의 운명 우리 한민족의 운명에도 큰 영향을 준 사건입니다 세계전쟁이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 직관적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2014년 그러니까 2014년 4년 전은 1차 세계대전 발발 100주년이고 올해는 종전 10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주 무대가 유럽이었고 그중에서도 특히 프랑스 독일 국경선이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국경선은 알사스 로렌 지방 주변인데 여행을 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높은 산은 없습니다 라인강이 있고 높은 산은 없고 대평원 지대도 있습니다 여기에 자모를 파고 독일군과 영국 프랑스군이 대결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주로 기관총, 대포, 나중에 독가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무자비한 전쟁이었습니다 약 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이외에 지금 터키의 가리폴리 해안에서 거기에 상륙한 영국 프랑스 군대와 그 가리폴리를 지키는 터키군 사이에 또 격전이 벌어져서 거기서 또 한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격전을 통해서 케말파 아시아라는 위대한 장군이 등장해서 나중에 해체 위기에 몰렸던 오스만 터키를 다시 주설여서 터키 공화국으로 재건했습니다 아랍국가에서 최초로 정교 분리의 근대화 혁명이 성공한 경우입니다 지금 터키의 산모가 된 셈이죠 케말파 아시아가 1차 세계대전은 시작 과정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꼭 전쟁을 해야 되겠다라고 비루고 있었던 사람이 오스트리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동맹관계로 얽히다가 보니까 전쟁에 쇠사슬에 묶인 죄수들이 함정에 빠지면 계속 줄줄이 엮여서 빠져드는 식으로 전쟁에 엮여 들었습니다 이 시작은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한가리 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도와 그 부인 소피아가 보스니아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했을 때 이웃 한 세르비아 암살단이 잠복해 있다가 황태자 부부를 살해를 했습니다 권총으로 저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를 이 기회에 정리해버리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세르비아에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세르비아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의 무리한 요구를 거의 다 받아들였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전쟁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를 무시하고 7월 28일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너무 서둘러서 선전포고를 했어요 실제로 전투에 돌입한 것은 8월 12일이었습니다 그 직전에 독일 제국의 빌레르 미세는 오스트리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내 뒤에는 우리 뒤에는 막강한 독일이 있다 해가지고 모험적 노선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독일이 역대에 들어갑니다 이 세르비아는 슬라브족이었습니다 슬라브족 국가의 말하자면 후견 세력인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2세는 보호국인 세르비아를 지키기 위해서 오스트리아를 겨냥해가지고 부분적인 동원형을 내립니다 오스트리아가 7월 28일 선전포고를 하니까 거기에 대응을 해가지고 동원형을 내리는데 문제는 이때부터는 군사 문제가 이제 군사 작전이 중요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작전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총 동원형 계획만 있었지 부분적 동원형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 동원만 하면 이 사태를 수습할 줄 알았더니 막상 니콜라스 2세가 소규모 동원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총 동원형을 내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총 동원형을 내리면 오스트리아 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의 동맹국인 독일에 대해서도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동맹국인 독일은 7월 29일 러시아에 동원형을 중지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독일도 총 동원형을 내립니다 이젠 점점 긴장이 고조됩니다 니콜라스 2세는 전쟁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동원형을 중지시키고 싶었지만은 그렇게 하면 장군들이 반발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전쟁 계획이 다 흐트러져 버린다 할 수 없이 러시아도 7월 30일 부분 동원형에서 총 동원형으로 격상시킵니다 긴장이 더 고정됩니다 러시아는 러시아와 독일은 양국 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때문에 전쟁으로 치닫게 됩니다 독일은 7월 30일 1914년 7월 30일 러시아에 대하여 동원 취소를 재차 요구를 합니다 거절당하자 8월 2일 독일이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하루 전날 8월 1일 독일은 러시아의 동맹국인 프랑스에 대하여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우리는 국익에 따라서 행동하겠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런데 이 독일이 세워놓은 이런 경우에 세워놓은 전쟁 계획이 있었습니다 슐리펜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슐리펜 플랜이라고 불립니다 이 독일의 전략은 슐리펜 플랜인데 어떻게 하느냐 병력의 대부분을 동원해가지고 프랑스를 먼저 칩니다 프랑스를 먼저 쳐서 프랑스 군의 항복을 받은 다음에 그 병력을 러시아 전선으로 돌려가지고 러시아를 격파한다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전략적 계산의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 프랑스 군을 쳐야 한다 프랑스 군이 제대로 대비하기 전에 먼저 프랑스를 쳐야 한다 여기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8월 3일 프랑스에 선전을 포고합니다 그 다음에 슐리펜 계획에 따라 중립국인 벨기에를 침공합니다 벨기에를 침공해야 프랑스로 우회 해서 쳐들어갈 수 있다는 전략 계획을 세워놓으니까 애매하게 벨기에를 쳐들어갑니다 독일군이 벨기에를 쳐들어가니까 영국이 이제는 참전을 합니다 왜냐 영국은 일찌감치 벨기에를 우리가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독일이 벨기에로 쳐들어가니까 영국이 독일에 공격 중단을 요구합니다 거절당하자 다음날 독일에 선전 포고합니다 이제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이 전쟁에 기말려 버렸습니다 독일은 벨기에 침공이 영국의 개입을 부를 것이라고는 당초 예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유럽의 중요한 나라가 다 이제 전쟁에 끼어드는데 대충 이런 선이 되는 거죠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터키가 한 편이 됩니다 이 세 제국이 한 편이 돼요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를 주력으로 한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와 제국주의 세력이 맞붙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 약 7천만 명 정도의 병력을 통했습니다 군인 전사자만 약 천만 명이었습니다 주 전장은 프랑스, 독일의 서부전선이었습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유명한 소설이 바로 거기서 나왔습니다 서부전선이라고 할 때는 독일 기준입니다 독일의 서부전선이고 프랑스는 동부전선입니다 이 참혹한 진지전은 1km 전진하는데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베르당 요새 전투에서는 독일과 프랑스 군이 합쳐서 한 100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야트막한 야산을 차지하려고 싸웠는데 6개월간 싸웠어요 상방이 40만 명 이상이 전사를 했습니다 베르당 요새에 가보면 그때 수습한 유골을 유골을 거대한 석조 건물 지하에다가 유골을 집어넣어 놓고 있는데 아마 이 지구상에서 유골이 가장 15만 명분의 유골이 지금 그 안에 독일군, 프랑스군 섞여서 안치되어 있고 그 위에 평화의 탑이 솟아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정리를 하면 20세기 역사 그리고 한국의 운명에 크나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첫째, 이 전쟁의 여파로 러시아에서 공산혁명, 즉 레린이 주도한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917년입니다 러시아는 볼세비키 혁명 이후에 독일과 강화조약을 맺습니다 이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와 손을 잡았다가 이탈해버립니다 러시아 공산혁명의 성공은 1945년 한반도 분단에 큰 영향을 주게 되죠 바로 소련이죠 소련과 미국의 대결 구도하에서 38선이 획정되었습니다 이게 다 1917년 1차 세계대전의 후유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러시아, 오스트리아, 그리고 오스트리아 한가리 오스트리아 한가리 이중제국이라고 합니다만 러시아 제국과 오스트리아 한가리 제국과 오스만 특히 3대 제국이 1차 세계대전으로 해체되어버렸습니다 또는 정권이 넘어가버렸습니다 제국주의 시대가 종원을 구하는 거죠 특히 이 오스만 특기가 중동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제국이 무너지니까 여러 나라가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하면서 거기에 팔레스타인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날 세계의 화약구로 불리고 있는 중동 문제의 근원이 여기서 생겼습니다 오스만 특기는 중동 지역 아프리카 북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국으로서 해체되어 보니까 여러 나라가 독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참전했습니다 1917년에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전을 펼치니까 피해를 입은 미국이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결단으로 미군이 프랑스 영국군 편을 들어서 유럽에 참전했습니다 이게 세계의 역학구도를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이 20세기의 최강대국이 되는 길을 열었습니다 20세기의 최강대국으로 등극하는 것은 1945년 2차 세계대전의 승리로 이끈 다음입니다만 1차 세계대전으로 미국의 도움 없이는 독일을 견제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되었냐 일본은 연합군 편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영국 미국 편에 썼어요 줄을 잘 쓴 거죠 그런데 연합군 편에 썼다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니까 일본은 해군국으로는 세계의 3대 해군국으로 올라갑니다 3대 해군국은 미국, 영국, 일본이 3대 해군국입니다 그때부터 태평양의 재해권을 놓고 이제 몸이 커진 일본이 미국과 대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일 동맹을 말하자면 끝내게 됩니다 이게 일본의 불행으로 이어지죠 일본이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 러시아를 이겼습니다 러일전쟁에서 그 여파로 한국의 식민지가 된 거죠 일본의 성공을 보장했던 영국과의 제휴를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일본의 관심은 만주와 중국으로 향하죠 한국을 교도부로 삼아가지고 만주를 점령해가지고 괴뢰 정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중국 본토로 쳐들어갑니다 중일전쟁이 벌어져요 이게 다 1차 세계대전을 해서 너무 과잉 자신감을 갖게 된 일본이 궁극주의로 치닫게 되는 게 1차 세계대전의 여파입니다 이처럼 세계사를 바꾼 직접적인 요인은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 암살이었지만 세계대전으로 가도록 만든 것은 오랫동안 축적되었던 유럽에서의 경제적, 외교적, 사사적 모순이었습니다 특히 독일이 1980년에서 81년 사이 보불전쟁에서 이겨가지고 프랑스를 누르고 유럽 대륙에서 패권국가가 되려고 했어요 막강한 경제력으로 해군역을 증강시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전통적인 라이벌인 프랑스와 손잡고 이제는 독일을 견제하는 쪽으로 갑니다 영국과 러시아는 아시아에서 서로 식민지 쟁탈전을 벌였는데 유럽에서는 영국은 러시아와 손잡고 독일을 견제합니다 말하자면 독일의 해군역 증강이 영국을 자극을 해가지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놓았습니다 이런 독일 같은 나라를 현상타파 국가라고 합니다 이 세력균형을 무너뜨리는 현상타파 국가가 나타나면 챔피언 국가는 거기에 반드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도전과 반응이죠 이러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유명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펠로포네소스 전쟁을 역사서로 쓴 투키디데스의 펠로포네소스 전사의 핵심이 이겁니다 기존 백권 국가가 있다 그런데 신흥 국가가 거기에 도전하면 불안을 느낀 백권 국가는 전쟁을 한다 이런 법칙이 세계사에서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역전쟁이 한반도에서 어떤 한반도가 발칸반도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핵전쟁이나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의 발생 과정을 잘 연구하면 한국에도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18년 독일이 항복하고 베르사이유에서 전후 처리를 위한 베르사이유 회담을 하는데 이때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발표를 합니다 민족자결주의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이 결정해야 된다 그 국민들이 결정해야 된다 동시에 항구적인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국제연맹을 만들자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연맹이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미국 상원이 국제연맹 조약안을 부결시켜버립니다 우드로우 윌슨은 실망합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죽습니다마는 이 우드로우 윌슨이 제창한 민족자결주의가 우리 3.1운동을 일으키는 하나의 격려 자극이 되었습니다 또 우드로우 윌슨이 프린스톤 대학에서 총장을 할 때 거기에 유학했던 사람이 이승만이었습니다 프린스톤에서 박사학위를 봤는데 우드로우 윌슨은 식민지에서 온 이승만을 알아보고 그때는 식민지가 1906년 무렵이니까 하여튼 아주 아시아의 아주 작은 나라에서 온 이승만의 인물 때문에 알아보고 자기 관제에 초청, 자기 공관에 초청을 해가지고 식사도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한국 대통령과 미국 역사상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히는 우드로우 두 대통령의 인연이 거기서 시작되고 또 우드로우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 그것에 의해서 3.1운동이 일어나고 3.1운동의 결과로서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상해 임시정부가 추대한 첫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야 이승만 대통령이 미대한 독립투사가 되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소중함을 알고 바로 그 꿈을 1948년 865일 대한민국 건국에 전복시켜서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묵는 국가가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참 흥미로운 인간적 인명과 또는 사건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들은 1차 대전 발발 과정을 많이 연구를 합니다 파룰의 총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투크만이라는 여성 역사가가 쓴 유명한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1차 대전 발발 과정을 보면 동맹조약이 있고 미리 짜놓은 군사 작전 계획이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두 개가 결합이 되면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에 휘말려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경고를 줍니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김정은이가 핵발사 단추를 누르면 지금 서울에서 핵폭탄이 터지는데 7분 걸립니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대피훈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응형무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설마 속였나?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니까 요행수에 목숨을 끌고 우리 국민들은 평화에 취해가지고 기반적 평화도 좋다 이렇게 하면서 웰빙 생활에 탐욕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노예적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행수에 맡긴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1차 세계 대전 종전 백주년에 대욱 실감합니다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평화만 생각하면 전쟁이 오죠 전쟁에 대비해야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